시장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장이 좀 가야 결국 종목도 가는 거니까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은 어쨌든 보면은 박스권에 저는 갇힌다고 보기는 하는데 상승할 땐 급등하고 하락할 땐 급락하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변덕스럽긴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분할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격 정해놓고 막 분할해서 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 시점을 분산시키는 거죠. 오늘 일부 샀다가 다음 주에 일부 좀 샀다가 추가 매수 떨어질 때 추가 매수 이런 식이고 팔 때도 꼭 한 번에 파실 필요는 또 없어요. 급등할 때 잠깐 팔았다가 밑에 다시 조금 샀다가 위에서 또 전량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 정도의 매매 전략을 짜셔도 제가 볼 땐 무리 없다라고 보니까 분할 매매로 일단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분할 매매를 하면 단점은 수익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분할이니까. 그렇죠. 약간 조금은 줄어들지만 종목 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을 또 압축하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저는 이제 주식에서 지키면서 버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지켜야 또 돈을 버는 거죠. 맞아요. 지키면 벌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날아가면 그 복구가 거의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버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잃지 않으면서 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평가 가치주라든지 내수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치주라든지 실적주 중에 못 간 게 생각보다 또 많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말씀했을 때 5G라든지. 이제 저가 이게 귀에 박히는 것 같아요. 뭐 종목을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KTNZ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대 매출을 또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완전 바닥에서 이제 막 살짝살짝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분들은 이렇게 실적 나오면서 많이 못 올라간 이런 종목분들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표님은 그럼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순간 아까 워렌버핏인 줄 알았어요. 왜요? 워렌버핏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첫 번째 규칙을 지켜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절대 잃지 마라 이건데 거의 비슷한 워렌버핏이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워렌버핏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근데 참 비슷한 관점일 것 같아요. 박스권 양세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갈 때 또 흥분하면 안 돼요. 맞아요. 또 내일 빠져요. 맞아요. 또 내일 빠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올라가니까. 오늘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참 요즘에 그 노래가 많아요.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그 걱정을 하지 말아요. 오른다 걱정하고 내려간다 걱정하지 말고 타이밍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할 종목은 좀 말씀드릴게요. 뭐죠? 이제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은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되죠.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공매도의 무서움을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게 손실이 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때리면서 공매도를 걸어버리면 같이 수익이 나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익이 극대화되어 있으면 이걸 던지고 그걸 통해서 또 수익을 내면서 이거 물량을 자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락을 하는데 본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공매도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대신에 제한적 공매도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는 종목을 주의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거래소 200개 종목과 코스닥 150개 종목인데 이건 비중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올라갈 때마다.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거의 흡사할 것 같은데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아요. 중장기 트레이딩보다는. 그렇죠. 샀다 팔았다.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런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분할 매수로 내려올 때 매수했다가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종목을 100을 들고 있다 치면 차라리 올라갔을 때 50을 던져요. 그 50만 들고 있는 거죠. 또 밑으로 내리면 50을 또 사요. 그래서 그러면서 올라감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나요? 네.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공부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카메라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시니까요. 제가 방에서 다양한 공부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만나는 방법은요?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한 주부터 잘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이데일리 맵, 이데일리 지도란 뜻이죠? 네. 이데일리 맵에 오셔서 다양한 종목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언제나 좋은 어떤 길은요. 결국은 트렌드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또 한 시간이 금방 갔어요. 맞아요. 순식간이죠. 네. 진짜 순식간에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견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박스필 흐름이 크고 개별 정보를 보는데 단기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풍부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